초등학교 때 국어는요 책을 매일 꾸준히 읽도록 하세요 많이 읽으면 좋긴 하지만 많다는 양에 매몰되어 버리면 아이가 책 읽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땐 책 읽는 걸 매일 꾸준히 해서 자기 삶의 습관, 루틴으로 정착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하루에 10분 단 한쪽이라도 좋으니까요 매일 책을 읽게 하시고요 그리고 책을 선정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글밥이 많은 책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그 글밥의 양을 늘려가야죠 그러면 그 책은 교과서와 비슷한 수준 또 비슷한 소지와 내용을 담은 작품들을 골라서 아이한테 추천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매일 한쪽 10분이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읽히는 걸 추천합니다 더 좋은 수업,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시 만나요 꼭 드세요 ㅋㅋㅋ 너희 we we we